자아 어? 이거 뭐야? 이문수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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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서 소리가 나네?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 엄마 곰은 날씨 와 애기 곰은 너무 exchange 와 으쓱 으쓱 잘한다 와아 박수 박수 좋아하네 좋아해 좋아해 이야 나 흥 multiplic 내 bog가대가 frankly 내 복가대가 액자 내 bog가대가 액자 내 크리오의РЕ 다음ó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봄봄봄봄 봄봄봄 잘하지 삼촌 어 Доamet Divine 기름이 좋아, 기름이 좋아. 이렇게 쳐다보는 애기 딸을. 사실은 애기 키우는 건 기저귀 갈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밥 먹이고 목욕만 시키면 끝이야.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남자들이 안 하잖아. 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어디를 가면 굉장히 곱자운 시선을 보는 형들도 있지. 그렇지 왜 그러냐. 빨리 돌아와라. 돌아와라. 의미 진짜 하네. 그건 너의 갈 길이 아니라 돌아와라. 근데 돌아오기엔 너무 먼 길이 많을 수 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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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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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도 애기 남은. 너랑 비슷하겠다, 그치? 그럼. 비슷하겠어. 너한테 바라고 싶은 점은 빨리 좀 해서 딸 쌍둥이에서 슈퍼맨으로 들어와라. 딸 쌍둥이야. 야. 으아악. 으아악. 형. 한 명 더 어떻게. 그냥 한번 불러 봤거든요. 근데 엄청 많이 비싸고. 먹을 거 많이 사라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. 오 형 너 되게 힘들어 보겠는데? 나 김준현보다 뚱뚱한 남자 유민상이다. 김치찍찍찍찍찍찍 유민상이랑 나를 헷갈려? 물론 뒤에서 보면 조금 헷갈리기는 해. 진짜 쌍둥이 돼지 브라더스로 안 하자.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. 벌뚱하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준현이. 안녕. 엄청 닮았는데? 나는 오면 먹을 거 주는 줄 알았는데 왜 먹을 걸 내가 사오라 그래요?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야?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와이프가 몰래 숨겨놓고 먹어. 자기 등보에. 애들 먹는 수준이 이런 거 내가 너희랑 줘볼게. 이게 애기 먹는 과자인데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온 맛이야. 있을 거 같은데 찍어 먹는 거. 찍어. 뭘 찍어 먹어야 되는데. 찍어봐요.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 뭐가 안에 들어있을 거 같은데. 아니야 여기 나라니까. 우와. 세상에. 귤. 아빠 까줄게. 좋겠다. 내가 이렇게 애기들이 부러워 본 건 처음이야. 왜. 귤 하나가 이만하잖아. 귤 하나가 이만해. 이게 난 이만하잖아. 이 날에 개콘 누구한테 야 근데 민상이는 많이 먹진 않지 했더니 많이 먹진 않지 했더니 아니 형 많이 먹어요. 너무 웃긴 거야. 아니 형 많이 먹지 않기 rate. 왜 이렇게 해냈어. 왜 이렇게 들었어. 아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 아아아아하하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지금. 아 지금 먹는 거 봤어? 애 장기잖아. 서원이는. 아 타원이는. 얜 아니죠. 아 이거 봐. 삼촌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어? 어? 어디 갔어. 어디 갔어, 내 이름. 다 찾어. 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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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지. 자. 자. 귤지. 자. 자. 쏘옥. 미치겠다. 포즈가 없어. 포즈가 포즈가 없어. 없어졌지. 와 대단하지? 포즈가 없어. 포즈가 없어. 서원아. 내가 서원 과일 먹을까? 와. 서원아 더 주네. 눈 꺼지는가 봐. 눈 꺼지는가 봐. 우와. 우와. 너네 그냥 옷 벗고 먹자. 아예 각오하고 먹어. 그래 형 우리도 옷 벗고 먹자. 우리도 벗고 먹자. 그냥 이거 하나 통으로 다 집어넣네. 스케일이 두 개야. 오 빠르러. 우와. 우와. 오 잘라서 먹는다. 오오오. 그래 그래. 오오오. 대단하네. 야 먹어봐. 너 아이들 과일은 안 좋아하구나. 야. 야 과일은 안 먹어야지. 과일은 안 먹어야지. 야 과일은 먹어야지.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싸우고 싶어. 너네 그럼 브로콜리 이런 건 죽어도 안 먹겠구나. 진짜 안 먹어.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장식이에요. 뭐 큰일 말이야. 뭐 큰일 말이야. 어. 어. 계곡에서 어르시들 보면 이렇게 딱 고통까봐 앉아가지고. 수박 쭉 드시잖아. 어. 난리 뭐해. 아빠. 아빠. 아빠 하나 주세요. 나도 하나 주세요. 아. 나도 해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아. 아. 나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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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. 아. 음. 하나 둘. 응? 야 너 그 몸으로 나이 보는 거야? 너는 육아에 마무리는 목욕인데. 예? 예? 육아에 마무리는 목욕이야? 그렇겠지? 예 알겠습니다. 아니. 고생 많으시겠다. 아니 애기들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. 이게 좀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좀 좁지 놀 데가 없지? 얘네 둘이 있으니까 샴푸가 어디 보이지 않나? 어? 어디 갔어? 샴푸가 보이지 않나? 애기 상표 어딨고 Hollis- 몸에 고생 고생 고생. 몸에 고생 고생 고생. 아 여기다? 안녕 아 스타일 좋아 오늘 철꽃이란 여기에서 막아 부담 사온이 쓰는 약주 귀만 귀를 막아주고 피가물 안 들어가가지고 귀만 막두니까 말았어. 잘 추게 됐어. 기만 먹어. 됐어. 기만았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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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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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형 저 이제 좀 가볼게요. 나 이 푸고름 제목이 왜 슈퍼맨이 돌았단지 알겠어.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돼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. 이쪽 옆으로 더 와야 되나 이게? 그냥 타고 있는 거. 아 이거 빨리 기만. 이렇게까지. 그렇지. 이서진은 오케이. 이서진은 오케이. 이서진은 좋아해. 이서진은 그런 거 좋아해. 치즈퍼맨. 어쩌야 되지. 나도 해줘. 나도 해줘. 자 우리 민쌍이. 민쌍이. 이서 저거만 해 저거 저거만. 내가 이거.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. 바로 꿨. 진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랐잖아 진짜 쏘잔잔하기만 없으니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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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섣불리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너무 친하게 해줘 이거 안 이거 이거 문자가 왔어요 정말 리얼로 빨리 와이프랑 다시 얘기해서 좋은 몸으로 해서 빨리 이새 가져야겠다고 더 나아가서 유민상금 빨리 좋은 노자 만나서 결혼 전에 초스피드로 이번엔 시력 검사를 위해 집을 나선 쌍둥이네로 가볼까요 잘 먹는다 이제 서환이 또 걸어? 일로와 서환이 일로와 일로와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서 일어서서 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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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빨리 간다 아빠 간다 아빠 간다 빨리와 그렇지 그렇지 어 얘 뒷모습 되게 돈 많은 아주머니들 같은데 되게 돈 많은 아주머니들 같은데 어? 어 되게 안녕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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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 멍멍이 좋아 와 옥목이 와보라 멍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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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목이 와보라 멍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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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황도 혼자 먹고 둘이 공방하네 성원아 꽃이야? 꽃? 장미인가? 장미야? 들어와서 또 닦아야겠다 흐흐흐흐흐 흠흐흐흠 베 이 동 동 동 아 이거 빼 에이 에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헉! 커서 왔다 커서 왔어 유모차 타고 왔는데 옛날에 아 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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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야? 조금 덜 자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넓지 않아 저거 하면 괜찮아 다행이네 동생부터 보자 동생부터 봐요 오 잘했어 우와 왼쪽 분 봤어 오른쪽 분 봅시다 다 봤어 오 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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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동생 머리 한번 씌워볼까? 동생 머리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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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병변도 보이지 않고 형체도 잘 유지되고 있고 아주 건강해요. 좋습니다. 제가 한번 예줬습이 제가. 왼쪽 눈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은 이걸 보면 나머지게 안 보여요. 나머지게 구름처럼 이렇게.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결혼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거든요. 친척. 친가 쪽, 아버지 쪽. 다, 다 오른쪽 눈. 한 번 보겠습니다. 이마라고 쭉 앞을 밀고요. 앞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잠깐만요. 엄마, 엄마, 언니. 됐습니다. 지금 상태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서요. 아 그래요, 선생님? 하여튼 뭐 다행이에요, 다 괜찮고. 예희재 씨도 좋고 다 좋습니다.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백법이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서준. 살아있네. 네가 빼먹어? 너 다 컸어, 이제? 다 컸어, 이제? 어? 다 컸어? 깍깍? 깍깍 빼먹어, 네가? 조작, 미안하고iate? 너 coz goodbye? 거기 아니라. 저 거지 안 해? 이거 나와, 이거 나와. 이게 나와줘. 어, 여기 나와줘. 깍! 깍! تم 세 끝났어? 예! Invest,awat! ировõ한 것 같아. scav이오해서 끝났어? 내가 정리를 넓게 해 Mainly거야 너희들은 아빠 때문에 눈이 안 좋단다 안 좋으려면 담배가 최악이래 그 다음이 커피래 너희들 어떡할래 이 세상에 이 많은 미녀들을 못보고 너희 발에 맞았지? 발에 맞았지? 너희 발에 맞았지? 네가 왜 오나 해서 네가 던져놓고 네 발 서로 죽이도 해? 아이고 참 우애가 깊소 응? 아빠 주소 응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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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저 병에 넘어졌소? 난 못 봤소 난 못 봤소 또 주시오 고맙소 어휴 쌀을 샀소? 좀 나눠주시오 쌀 좀 좀 나눠주시오 쌀 좀 좀 나눠주시오 쌀 좀 이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구나 네가 남긴 거야 네가 남긴 거야 알겠소 자 네가 먹다 버리고 먹은 거야 네가 먹다 버리고 먹은 거야 웃긴 애들이야 억지로 먹은 건데 아빠가 너희는 너무 맛있어 좀 더 줄까? 좀 더 줄까? 으흐흐흑 으흐흐흑 아빠가 좀 아빠가 아빠가 100씩 더 줄게 아이 아이 야 나는 너희들 웃긴 애들이야 너희들이 먹지 않은 걸 아빠가 먹은 거야 얼마나 맛있나. 그러면 안 돼, 아빠한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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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저귀로 이불을 깔아드리겠소. 기저귀. 다 뺐어. 그대가 다 빼지 않았소. 부럽소, 이게? 이 양반. 아프. 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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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으 e 하하하하